한글자막 by 한효정 무기력해 나처럼 침대 위 네 자리는 비어있어 너의 물건들을 기념품처럼 바라봐 한시도 널 잊고 싶지 않아 영원할 것 같았던 날 널 처음 만났던 날을 사랑한다던 너는 어디에 있니 밖엔 추워 마치 네가 떠난 날처럼 왜 나를 떠나갔니 난 아직도 이렇게 너와 나를 그리워왔네 기야민이 아픈데 왜 난 잊지 못하고서 너와 나를 그리워할까 기념일이 아프다 너는 날 생각할까 난 아직 기대해 열지 않은 선물처럼 네가 읽은 메시지를 보고 있어 넌 바보같이 기다려 네 입술을 놓지 못해 한시도 널 잊고 싶지 않아 영원할 것 같았던 날 널 처음 만났던 날을 사랑한다던 너는 어디에 있니 밖엔 추워 마치 네가 떠난 날처럼 왜 나를 떠나갔니 난 아직도 이렇게 너와 나를 그리워왔네 너와 나를 그리워왔네 기념일이 아픈데 왜 나 잊지 못하고서 너와 나를 그리워할까 기념일이 아프다 너는 날 생각할까 여 поэтому ize 통개도 worst 처음부터 아무튼 여러분 그리워 어떤 crafts 그리워 unfortunate 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